매달 1,000개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보이스피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 가운데 68%가 농협단위조합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전국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이 3만6,417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별로는 농협에 이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신한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농어촌 지역을 선호하는데 농협이 농어촌에 점포가 많고 해당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이 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계획입니다.